Q. SM 타운의 특별한 점은 SM 가족들이 다 모인 축제죠. 하면 할수록. 정말 최고의 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. 우리를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 그리고 팬들. 시너지 효과가 너무 큰 것 같아요. 대단하다는 생각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